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배워보시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것은 외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균형이라는 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 점을 균형이라고 해요 균형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가 균형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지난번에 한 거 기억은 하시나요? 자 가령 예들어서 균형 상태라는 것은요 균형 가격이 만약에 천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럴 때 균형량이 100이라는 얘기는요 이때는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균형가격 하에서는 그러면 둘이 서로 일치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 하에서는 각각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 있죠 보수 그걸 우리가 생산의 기회비용이자 전용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800원만 받아도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0원이라는 게 뭐를 나타나냐면 생산비를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배워봤죠 그러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죠 개들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주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줘야 되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로 지대, 임금, 이자 있죠 이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지대로 300원 줘야 되고요 임금하고 이자로 200원씩 줘야 된대요 그러면 전체가 700원이죠 여기에다가 생산자의 이윤이 있죠 생산자가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이윤 100원이 플러스가 돼서 최소한 얼마 받으면 800원 받으면 자기들은 정상 이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가 충족이 됐다는 얘기는 생산비 안에는 항상 생산자의 정상 이윤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800원 받고 100개 생산하면 손해도 아니다 손해가 아닌 거예요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생산자인이라고 해요 무슨 의미예요? 생산자인이요 그러면 생산자는 1,000원의 가격에서는 100개는 얼마든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서 얻어지는 효용의 크기가 최소한 1,2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제과점에 가서 빵 하나에 1,000원일 때 1,000원을 주고 그 빵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그 빵에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1,000원까지는 기꺼이 지불하고 빵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만약에 빵을 2개를 사야 되면서 2,000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2개째 소비할 때는 망설인다고요 빵을 처음에 1개 먹을 때는 배고플 때 먹었을 때니까는 효용이 큰 거예요 그런데 2개째 먹을 때는 첫 번째 빵을 소비할 때보다는 효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과점에서는 1 플러스 1 개념을 써서 2개를 사면 1,800원에 해준다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된 거예요? 1,000원에 그러면 소비자들도 이 면적만큼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해요 이거를 무슨 잉여? 소비자 잉여 이거를 무슨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는 둘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균형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하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상태가? 균형 상태가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그러면 균형가격이 얼마인 상태에서 1,000원인 상태에서 균형량이 지금 10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2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가격이 뭐 했어요? 상승했죠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은 줄어들죠 수요법칙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증가하죠 그렇죠? 얘가 공급이고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진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때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초과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초과공급 상황이 되면 공급자 간에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백포기를 구입하러 왔어요 왔는데 배추를 파는 사람들이 상인이 세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백포기씩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장 가격은 백포기의 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보겠죠 백포기 얼마요? 그럼 이 사람은 백원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가게를 가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은 95원 합니다 그럼 옆에 집에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집은 90원에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배추라는 거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이 계절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번 생산하는 기간에 얘네들 다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덤핑 또는 바겐셀딩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1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대신에 공급량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무슨 경쟁에서 공급자 경쟁에서 가격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800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이고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공급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에요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구입하러 왔는데 배추를 파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원래 시장 가격이 얼마였는데 천 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천 원을 제시하겠으나 이 사람은 천 원이 아니라 천 오십 원을 제시하겠죠 이 사람은 얼마를 천 백 원을 제시하겠죠 왜? 이걸 못 사면 김장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자 경쟁에서 여기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럼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얼마로? 900원으로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대신에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A 있죠? 76페이지에 중간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있죠? 밑줄 치는 거죠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로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에 가면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있죠?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균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게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인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 초과 수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해요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 경쟁을 통해서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하냐면 균형 상태의 가격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무슨 상태 균형 상태의 가격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거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균형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균형점이라는 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수 있겠죠 일로 가거나 그죠? 이리로 가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뭐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수요가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균형의 이동일 때 공급은 불변인데 뭐가 증가했대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제에서는 공급이 먼저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자 원래 이게 균형 상태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게 하나 수식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득이 증가해서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라는 것은 수요 변화요인이지 공급 변화요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무슨 상태가 초과수요가 되는 거라고요 초과수요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게 전부 다 100이었단 말이에요 100이었는데 지금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뭐가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가 되겠어요 그렇죠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초과수요 초과수요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00이었는데 얘가 100에서 얼마로 늘었다는 거예요 얘가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동한 것은 뭐만 증가해서 수요만 증가해서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었을 때 균형량은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거래량은 아니 거래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가 늘었으니까 수요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하는 거예요 증가하죠 가격은 가격은 상승하죠 그렇죠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초과수요요 초과공급이에요 초과수요잖아요 지금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수요는 가격을 뭐한다고 상승시킨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는 불변인데 이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감소한 것은 뭐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은 그대로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소득이 줄어서 수요가 90으로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얘네가 여기가 균형이죠 그렇잖아요 원래 수요 공급이 100이었는데 이런 소득의 변환에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90으로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최초의 균형인데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했죠 이동한 이유가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가 줄어서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럼 초가 수요가 돼요 초가 공급이 돼요 초가 공급이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자 가만히 보시면 공급이 불변인데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가 수요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초가 수요 초가 수요 초가 수요라는 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거나 그죠 공급에 비해 뭐가 수요가 수요가 많거나 이게 무슨 상태예요 초가 수요 초가 수요 초가 수요에만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라고 초가 수요는 그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저는 혼자잖아요 그죠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학계론 비법서 이것만 보면 몇 점 80점은 100% 보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책이 그런데 이것만 보면 가격도 얼마밖에 안 하냐면 만 원밖에 안 한대요 만 원밖에 그죠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겠으나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입찰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 그럼 처음에 만 원인데 부를 거 아니에요 김천여가 만 오백 원 이렇게 하면 김천과기 만 천 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만 이천 원 이렇게 해서 가게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태가 되니까 초가 수요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여기 한 30명이 와가지고 그 책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팔려고 왔다고 그잖아요 처음에 만 원이다 이거예요 만 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훨씬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럼 그중에 마음 약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98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얘기하죠 그럼 이쪽에서 9500원에 팔 거예요 나는 9000원에 팔 거예요 초가 공급 상태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수요하고 초가 공급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뭐냐면 한쪽이 무슨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만 변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요는 불변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 한번 대보세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 생산료소 가격이 하락했거나 그렇죠 생산비가 하락했거나 또는 인건비가 하락했거나 이자율이 하락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뭐가 증가한 거예요 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럼 이게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가 원래는 얘도 100이었고요 얘도 100이었는데 얘가 110으로 늘었다고요 이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110이고 수요가 1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수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가 공급이면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근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늘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고요 근데 얘가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공급이 감소해서 얘가 90으로 줄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래 얘도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는데 얘가 90으로 줄었다고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었겠죠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초가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한쪽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초가 수요 또는 초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7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그래프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중에서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있죠 거기 보면 수요만 증가하고 수요만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초가 수요냐 초가 공급이냐 이것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조건을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아까 이걸 해드린 거예요 무슨 상태냐면 지금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죠 이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가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상태가 초가 공급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최초의 균형인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원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만 늘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이거를 또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아니 일단 초가 수요하고 뭐를 초가 공급 상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손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김총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수해 자수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최초는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얼마 100이래요 그런데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변화가 새로운이라는 게 그러겠네요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수요가 110이 됐대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양은 양은 늘어난 거잖아요 얘네 100이었잖아요 얘가 얼마로 110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렇게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이 변화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얘는 100인데 얘가 90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잖아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이잖아요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숫자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그냥 문장으로 나오지 그러면 똑같잖아요 최초가 있고 변화가 됐을 때 최초는 수요도 100이고 공급도 100이에요 수요는 그대로 100인데 공급이 110으로 늘었어요 그럼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요 초과 공급이 되려고 그러면 수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들고 나와서 거래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 수요는 그대로 100인데 얘가 90으로 줄었어요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지금 이거 90으로 팔려고 나온 양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지금 공급자들이 원래는 100개를 들고 나와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90개만 들고 나와서 팔겠다고 시장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선생님 이쪽으로 가겠어요 저걸 버리고 그죠 이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숫자로 이거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파트를 가지고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라고요 원래는 100개만 거래하겠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110개를 구매하겠다고 들어온 거라고요 근데 공급에 비해서는 뭐가 많아진 상태가 됐으니까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됐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일단 이제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지금은 어느 한쪽만 이동한다라고 배우신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이동한다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78페이지에 가면 있겠죠 문제 밑에 여기는 한쪽만 변하는 거고요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뭐 했을 때 증가했을 때 그죠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얘기죠 원래는 수요도 100이었고요 공급도 얼마였다는 거예요 100이었는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뭐 했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왜 얘도 증가하고 얘도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가격은 모른다고요 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100에서 11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얘는 100에서 120으로 늘었어요 그럼 둘 다 증가했죠 그런데 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총압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얘가 110이 아니라 얘가 150으로 늘어났으면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늘어났다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초과수요 상태인지 초과공급 상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는데 이게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얘도 110으로 늘어나고요 얘도 110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무조건 증가죠 가격은요 가격은 불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일 때가 균형이잖아요 다시 110과 얼마로 110으로 그러면 이런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 상태에서 얘가 100이었는데 그렇죠 자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어요 그런데 공급도 역시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이 원래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갔죠 갔을 때 이게 110이 된다고요 수요도 110 모두 110 공급도 110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죠 둘의 양이 증가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자 근데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원래 100이었는데 얘는 150으로 늘었고요 얘는 110으로 늘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죠 가격은 지금 공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이 늘었어요 수요가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상태니까 초과수요 초과수요 손촌이 조금 아까 초과수요 해봤지 초과수요는 가격이 어떻게 돼 지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늘었잖아 무슨 상태가 돼 그럼 초과수요만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공급의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거예요 얘는 110으로 늘었는데 얘는 150으로 늘은 거예요 원래 100에서 그러면 지금은 얘네 둘 다 뭐 했는데 증가했는데 뭐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그럼 가격은 그럼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둘 다 뭐 한 거예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만 초과수요인지 초과공급인지를 알려주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이번엔 반대로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뭐 한대요 감소한대요 자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양은 감소하죠 가격은 모른다고 모른다고 왜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잖아 지금 둘 다 원래 얘도 100이었고 얘도 얼마였는데 100이었는데 둘 다 줄기는 줄었대요 그런데 얼만큼 줄었는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분명하다 또는 불명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감소밖에 더 있어 지금 이걸 앞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앞에서 앞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이게 떠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편하게 얘기하고 있네 진짜 이거 나중에 이해를 하면 얘들이 되게 간단한 애들이에요 이건 그냥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이런 걸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당분간 이 바닥 틀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 다음 올림픽을 노리고 있다든가 이거 여기 보면 얘도 줄고 얘도 줄었는데 얘도 100에서 90으로 줄었고요 얘도 90으로 줄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양은 줄어든 거죠 원래 둘 다 100이었는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라고요 불변 줄어드는 양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뭐가 줄었다고 얘기하냐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도 줄었다는 거예요 공급도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만 어떻게 90으로 줄어들었지 가격은 불변이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원래 최초의 균형점이죠 이 라인에서 가격이 이렇게 수평으로 일정하다는 가격 하에서 균형점이 왼쪽 또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만 증가 감소하는 경우지 가격은 불변이라고요 불변 이거 왜 그래프에 대한 그림은 많이 안 그려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문장으로 떨어지면 문장으로 내가 그냥 보고 바로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하는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장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그림을 또 언제 그려서 확인을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수요도 감소했고요 모두 감소했는데 공급도 감소했는데 얘가 더 많이 줄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얘도 줄고 얘도 줄었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빨리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수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죠?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 되죠? 얘는 100에서 얼마로 줄었냐면 가령 얘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얘는 9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열이 줄었는데 얘는 50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한 것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둘 다 감소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예요 그런데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얘는 90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냐 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등호로 표시해 주는데 실전에 가면 이렇게 준다고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이런 게 준다고요 이렇게 문장으로 그럼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 초과 공급 그러면 여기서 주어질 때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인데 여기다 상승이라 주면 틀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문장으로 나오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자료 받았죠? 이거는 총론까지에 대한 자료예요 총론 그런데 여기가 보면 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답을 먼저 보면 안 되고 지금 풀어낸 게 아니라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로 지난주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라는 거죠 복습을 그렇죠?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제가 경제편 자료를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가셔가지고 총론서부터 해서 경제편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업이 오면 우리가 경제론을 다 끝나고 시장론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또 복습을 한 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를 자꾸 해야지 기억이 계속 유지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배운 단원대로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주어지는데 3월달이 되잖아요 3월달은 누적식으로 준다고요 3월달은 우리가 첫 번째 수업하면 총론하겠죠 그러면 총론 자료를 줬다가 2주차가 들어가면 경제론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료가 처음은 1만 줬다가 두 번째는 어디까지 주겠어요? 2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된다고요 이렇게 쭉 아니 자료를 주면 뭐 하겠냐고요 활용을 해야지 자료는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그러면 이쪽을 보면 여기는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죠 둘 다 증가했으니까는 증가로 둘 다 감소했으니까 감소 다만 그 크기에 따라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가지고 이거 우리는 가격의 변화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번에 하는 건 뭐냐면요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수요는 뭐 하냐면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 한다는 얘기냐면 감소한다는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뭐 한다? 감소 그럴 때 균형 가격이 있죠 얘하고 균형 양이 있죠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얘는 증가했다는데 이거는 모른다고요 아니 지금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했다는데 아니 원래 얘네들이 다 100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불변인데 이 조건 상태를 보면 수요는 뭐 했대요 원래보다 증가했대요 공급은 뭐 했대요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었으면 무슨 상태 초과 수요냐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러면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갔대요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불변 불변 가격은 100이었죠 얘는 110으로 늘었고요 얘는 90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아니 그럼 벌써 눈치껏 보게 되면 지금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은 안다고요 가격은 양만 여기서 구별하는 거라고요 양만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무슨 상태다 초과 수요 상태라고요 초과 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고요 그렇죠 얘는 100에서 얼마로 줄었냐면 9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는 100에서 10 줄었죠 그런데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무슨 상태예요 초과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상승할 때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 증가가 뭐보다 크대요 감소보다 크죠 그러면 거래량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증가가 뭐보다 크니까 감소보다 크니까 원래 100이었잖아요 100이었는데 갑자기 수요자들이 150개를 구매하겠다 거래하겠다고 늘어온 거예요 공급은 오히려 10개가 줄었는데 이해하겠어요? 아니 수요가 더 많이 늘었잖아요 100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요는 뭐 했대요 증가했어요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했대요 만약에 이렇게 둘의 이동폭이 같으면요 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가격만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150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공급에 대해서 줄어든 양은 균형점에 있을 때 그림이 여기 잘못됐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줄었어요 몇 개로? 90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요는 어떻게 됐냐면 이만큼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150으로 그러면 원래 여기 있는 균형점에서 이리로 갔죠 그런데 지금 공급이 줄어든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수요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뭐라고 해놨어요? 크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는 것에서 예를 빼놓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죠 그런데 증가가 뭐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거리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는 거라고요 거리량은 원래 얘도 100개 얘도 100개였었죠 그런데 얘는 몇 개로 줄었는데 90으로 줄었는데 수요자들이 지금 150개를 거래하겠다고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균형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난다고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뭐가 있을 때 감소가 있을 때 얘가 더 커요 공급의 감소가 그럼 거리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얘도 지금 아마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태예요? 초과수요인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죠? 그럼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이라고 수요의 증가가 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보다 크니까 거리량은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는데 초과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이 돼 있는 대로 여기서의 변화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잖아요 그럴 때 이 가격이라는 애는 수요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가요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수요는 다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증가하죠? 공급은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그럼 가격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상승이에요 다 상승 여기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양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한대요 그렇죠? 그럼 무슨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얘도 100이었고요 얘도 얼마였다는 거예요 100이었는데 얘는 늘어나는데 얘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뭐 하는데? 얘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어느 게 더 많이 줄고 늘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증가가 같다면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고 얘는 110으로 늘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상태가 돼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얘는 불변이라고요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에서 수요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격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양은? 양은 감소하는 거죠 왜 감소하냐면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고 얘는 90으로 줄었다고요 얘가 감소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어떻게 돼요? 더 크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증가하는 거라고요 얘는 100에서 가령에서 150으로 늘었고요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증가가 감소보다 더 크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여기는 플러스 5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 움직임이 지금 반대죠 반대니까 뭐는 알아요? 가격은 아는 거예요 가격은 아는데 양의 변화는 구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뭐는 아는 거예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는 아냐면 양은 아는 거예요 양은 그런데 가격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구별을 해줘야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네 이거요? 이거요? 네 공급이 진정하게 되면 계속 넣어야 하세요 그런데 공급 진정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죠 110으로 바꾸면 되죠 110으로 바꾸면 되죠 원래 100이었는데 얘는 110으로 해서 10이 늘었는데 얘는 100에서 50으로 마이너스 50이 된 거니까 감소가 증가보다 크잖아요 양은 당연히 감소하고 그렇죠? 수협에서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일단 초과 수요하고 뭘 알아야 돼요 초과 공급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둘의 움직임이 같이 가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도 뭐 했다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는 뭐는 몰라요 가격은 모른다고요 지금 둘 다 뭐 했다고 그래요 둘 다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늘었을 거 아니에요 늘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표시가 돼야지 구별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움직임이 반대죠 그런데 이 조건은 무슨 상태냐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양은 모른다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얘기라고요 반대로 들어가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출제할 때 그거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등호로는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80페이지 가보세요 80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예제 있죠 우아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할 때 다음 중에 오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양은? 자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은 무조건 뭐하는데? 상승하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중에 지문 중에 보면 5번 있죠 걔만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양은 툭 튀어나오는 애 걔 하나밖에 없죠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여기가 확실하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98페이지를 가보시는 거예요 98페이지에 가면 문제 11번 있죠 11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문장으로 다 주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죠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그런데 거기 상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걔가 답이에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번 지문을 가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죠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고 3번에 가면 수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그러죠 초과 수이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둘 다 증가하니까 증가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쉬는 시간에 11번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확인이 꼭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손처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컨디션에 따라 그날은 이해가 되고 다른 날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수요가 사려는 사람 공급이 팔려는 사람 공급이 팔려는 사람 지금 그렇지 그런 개명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엄마에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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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하고»,